누나는 동네, 같은 동네에서 살아? 비용실을 한 군데에 다니는구나 대가리 파마가 똑같아, 나 스타일에 그래, 가자 뭐라고 그랬지 누나? 부추같은, 정구지같은 인생 하나 오고 누나 뭐라고 그랬지? 삼각관계, 잘 외워도 부추같은 인생, 뭐 세 번만 올려가지고 뭐 하고 삼각관계, 법어, 갑시다 그래도 이제 편하죠, 팔게 없어, 다 팔았어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건 어차피 안줘, 별로 왜 비누 누가 사겄어? 여당에서 만원짜리 좋은게 먹어야겠어 그냥 열심히 산다고 그냥 도와주는 셈씩 사는거지 칫솔도 한 두 번만 쓰면 철액이 다 꼽혀 법원에 가서 고소하던가, 경찰서 가서 고소하던가 알았어요? 결혼사 300만원짜리 사가지고 법원에서 3일 이내에 보자고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눈앞의 맘 아니요 어차피 내가 택할 길이 아니냐 웃으면서 살아가도냐 전년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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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지요 몇백년을 살다 가리냐 세상은 가만히 내 우리만 평안히 우리 아윈는데 부처같은 우리네 인생 우리네 인생 노래 좋다 오늘 카메라가 많이 왔거든요 SBS, EBS, KBS, MBC에서 다 나왔네 혹시 이거 포로러 방송 아니죠? 한걸음 기다렸다 돌아다 보니 보랏빛 내 인생 웃으며 걷어버렸던 길이 아니야 그게 없이 살아가보자 천년아! 천년을 살리며 몇백년을 살리며 세상은 가만히 있는게 우리만 편안한 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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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부추 같은 우리 네 인 생각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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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는 인 생각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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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.